938번. When a human being walks. 인간이 걸을 때는 his or her arms and legs. 팔다리가. 여기에서 얘가 문장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문장 주어고 얘는 문장 동사. 여기는 동사 자리야. 그런데 moving은 동사가 될 수 있을까? 안되지. 이건 앞에 is가 붙어서 is moving. 이런 식으로 진행 시제라면 모르겠지만 moving만 가지고는 동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move가 다른 거야.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in relation to his or her body. 그래서 몸에 관련하여. 오른쪽에 관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하다가 아니라 관련하여겠지. 자 반면에. Whereas an airplane is one. 그래서 one whole chunk of metal. 그래서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완전한 덩어리. 금속의 그냥 커다란 덩어리인 반면에.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with relatively little visible moving part. 상대적으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부품. 부분을 가진. 자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일 때 그 전체가 움직이잖아. 근데 이제 사람은 사람은 이제 움직일 때 왼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할 때는 왼쪽 그 이렇게 움직일 때 한쪽 일쪽 일부분만 움직이게 되잖아.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지문인데. 자 여기선 little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겠어요? 자 그래서 little은 여기는 few로 바꿔줘야 돼. 왜? little은 뒤에 단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few는 뒤에 복수 개념이 나와야죠. 그리고 little하고 few 둘 다 중부정이야. 아주 적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부품들을 가진 part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복수 few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그러니까 그 속 안으로 보면 엔진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겠지. 근데 겉에서 그냥 비행기 동체를 보면 움직이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금속의 덩어리인 반면에 자 인간은 걸을 때는 요것이 어떤 몸에 관련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다.